인사와 관련되어서 후보자의 간단한 철략을 마지막으로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인사요? 예.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면 조만간 인사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. 조국 장관님 또 주미애 장관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인사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. 그 인사의 대원칙들이 비교적 저는 찬성했고 이 자리에서도 그 점을 높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. 특히 형사공판부 우대 이것은 앞으로 우리 검찰이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앞으로 다뤄야 될 주 포인트 즉 인권적법 절차 사법적 통제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. 그런 현임 전임 장관들께서 이어 왔던 그런 인사의 대원칙을 존중하고 더 가다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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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